아 아 아 아 와우 기가 막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등 선입 어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아이 감사합니다 길이 구육리 2만 5천을 감사합니다 1등 선입 부담스러운데 감사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라서 1등이 한번 노력해보죠 뛰어러 가야됩니까? 아니요 아이언 페이스트 샘 첨포 둠피스트 안 보여요 일단 들어온 사람 혹시 조심합시다 그래도 저 공장 쪽으로 먼저 갈게요 제가 공장 털고 있는데 오른쪽 공장 음 아 거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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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전에는 퇴파명 할때 안멈췄거든 오~~ 꿀팁 그래 이런게 바로 말이야 좋은 혼수라고요 요런게 좋은 혼수라고요 응? 아시겠어요? 요런게 좋은 혼수라고요 뭐구요 음 이상한 헌스 하야봐요 요런 아주 기가 막힌 헌스요 스쿠스 대탄드리 그 대킥 드릴까요 거기 스쿠스 총알이 많아요 저 까구팔 먹으러 왔어요 아뇨 AR 아뇨 저 대킥 있어요 아뇨 저 대킥 있어요 아..이거는 약간 방송 보시는 분들 갑자기 놀라게 어 총소리 제가 쐈어요 아 야 이거 다시한대 이거 여기 앞에 다시야 있어요 하얀 덫이요 방송에 포커스 하시라고 포커스 포커스 자다가 깜짝깜짝 깨야지 응 원래 꿀잠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건축 소음기 SMG 소음기 둘다 100m 포커스 패드 쓰는 게임도 하시나요 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마우스나 키보드 키마로 되면 키마로 하려고 해요 아 제발 일단은 자기장 보고 가죠 닥소 안할거에요 환불했다니까 왜 계속 닥소 시키려고 하는거야 닥소 싫다고 아 마리아 나 그런게임 안좋아한다고 사람 인마리아 싫다고 하는데 인마리아 그 닥소울을 계속 시키려고 해 마 아 오늘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아잇 오랜만에 치킨 땡기네 무슨 치킨 먹을까 우리 지역은 교촌하고 BHC가 제일 맛있다 애가 bbq도 맛있는데 bbq는 사장이 마음에 안든다 사장이 마음에 안든다 bbq는 할인할때 아니면 안싸먹는다 뿌링클 순살 맛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뿌링클 순살 맛없어요 뿌링클 순살이 이게 신선육이 아니라서 별로 맛이 없더라구요 뿌링클은 순살이 아닌게 최고지 순살은 신선육이 아니라서 별로 맛이 없어 여기 먹죠 각파를 달려고 했지만 어 이 사람있다 오이씨 사이가 가는중 조금만 기다려요 제발 제발 오른쪽 좀 봐줘요 2층하고 오른쪽은 제가 봐드릴게요 응 내 수류탄 한번 각 봄 일단 한명밖에 못 봄 일단 한명밖에 못 봄 움직여라 어딨냐 어딨냐 2층 2층에 일단 나가 보였어요? 예 보고픔 눈쟁이네 바로 앞에 W 아 아 아 진짜 수류탄이 이거 극혐이야 날아가는 루트 두명 있는거 맞네요 두명 있네 한명 어디있어요? 모름 이 건물 안에 둘다 있는거 같지 왜냐면 저쪽 건물 문 안열렸는데 얘가 나왔었거든 슈점에서 나온것도 아니었는데 두명이네 확실히 두명 아 아 아 왜왜왜 아니 수류탄 던지려다가 머리 1렙 위 1렙 위이라 머리올거 같애요 창문 슛점으로 나오려다가 말하쌤 글로 나오는거 같애요 아 망한거 같은데 사이 갈아서 제가 진입도 못하는데 네넙 천천히 하세요 저 없어도 돼요 아 근데 머리 맞고 갔을 줄 몰랐다 그쪽만 봐도 돼요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은 왔다갔다 하는 중 창문이 그대로 보여요 바로 앞에 창문 깨진 창문 조심 창명인가? 두명이에요 두명 아 두명이네 어 못 던진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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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아니다 오른쪽에 먼저 잡는게 좋겠는데 연막불임 연막불임 한명 나올거 같은데 한명 사라짐 한명 나왕 한명 왼쪽 왼쪽 왜이렇게 잘추냐 한명 더 나왔어요 둘다 나와 한명 제 앞에 붙었고 조심 오케이 나이스 한명 아직 왼쪽 1층 왼쪽 담벼락에 붙어있어요 뺏고 조심 오케 나이스 솜정 오른쪽으로 돌 수도 있어요 조심 왼쪽으로 돈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나 오케이 나 심장 너무 쫄리워 아아 하아앙 살려줘 무섭단 말이야 뚜껑 없어도 나 뚜껑 맞고 죽는 줄 맛있게 먹도록 하지 요노 맨포네 우와 잘한다 저 사람 좀 쫒아내 왜 눈쟁이님 나한테만 그래요? 그러게요 왜 님만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하네 너무해 안그래도 갈거에요? 됐어요? 네 가세요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네 다음에 또 봐요 언젠가 또 올거에요 제가 네 긴장하고 있으십쇼 아 치겠어요? 아 타요 도착 타야겠다 수고 좀의 아픔 이거 하.. 요기? 야간 걸쳐서 쩔지는 것 같은데 아 내가 눈쟁이니 보호막 제대로 이겼다 어이 가까이서 아이씨 미친 보호막 해준다면서 지금 아 움직여 움직여 저기요 보호막 해준다면서 자리 바꾸면 제가 맞잖아요 아 네 바꾸기 전에 맞으셨어요 아 간다 아 팔각정 이따 오 여기도 있다 씨 맞으시면 안돼 맞으시면 안돼 자 이어서 피 좀 채웁시다 차온다 육십 하얀다시야 팔각전에 저기있어요 금방 들어감 네 위에 클리어 한번 볼게요 그냥 냉선 위에 먹읍시다 근데 위에 집 불탄다 그 돌에 붙일게요 차 있어요 팔각정 2층에 화면 체크 으음 왼쪽 계단으로 계속 가빠요 저 쏠라고 뒤도 조심해야할 듯 음 왼쪽 계단으로 계속 가빠요 왼쪽 계단으로 계속 가빠요 뒤도 조심해야할 듯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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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 한명 추닥으로 죽고 버기 죽었어요 두명 다 NW 조심 네 3명 체크 다운 한명 더 다운 다운인가? 다운맞지 맛있는거 냠냠하러 왔음 산뚝 새거 한명 왔어요 한명 그 앞에 나무 쏜다 아 제발 어디지 이거? 총소리 안들림 멀리 쏘는거 300 대략 300 저기도 있다 2 이스트 엄청 멀리 죽음 이스트 탈격정에 쏴 죽임 저희 쌌던 애들부터 먼저 봐야될 듯 다운 아 저 보급에 사람 있다 내림 30 30 다운 나이스 우리 차 들고 가야되요 밑에 숨을 데 없음 빨간 다시 와요 네 뭘 언제 기호패 왔었음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사람 아니야? 아리네 M방향 차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린 팔각정 제일 조심해야됨 저거 집에서 쏘는 애 30 말간 다시아의 한 팀 네 팔각정의 한 팀 30 저 집에 있는 다시아 타이어 터뜨려서 쟤들 걸어와야되요 30 UAG 그 뒤에 뒤에 조심 그 그 뭐야 팔각정인데 한 대 맞췄어요 쟤들이 팔각정 팀인 UAG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31명 기절 아 왜 저게 안맞냐? 아 제발 좀 죽어 잡음 UAG 내렸네요 네 내렸어요 그 주황 다시아 있는 뒤편 걔네 팀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팀 끝났음 저기 가죠 3명 일단 차 타고 가야됨 자리 먹으러 뭐야 왜 안타져 일단은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고 두 명 파티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자리 딱 좋은데 걸치나 여기? 안 걸치네 좀만 더 차 앞으로 댈게요 하지마세요 일단 한 명은 345에 있어요 UAG 팀 중에 한 팀 살아남았을텐데 제가 총으로 쏴서 잡았거든요 음 걔가 혼자인 것 같고 아 1대1대1일수도 집에도 한 명 있었어요 그 30집 그럼 345 한 명 30 집 있는데 한 명 저 UAG 있는데 한 명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예상은 자기장 와요 345가 먼저 잠겨요 집도 잠기고 340 아 집 누워있다 30 그 두 명 다 누워있어요 풀밭에 아 여기서 근데 각이 나오나? 쏠 각이 안나오는데 제 왼쪽 왼쪽으로 갈게요 하나 기절 그 뒤에 한 명 더 달린다 다운 라스트원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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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었어 자기장 밖에서 왜 쏜거지? 미쳤나? 음 이게 아까 345회가 기어서 왔나봄 기어서 계속 오다가 왜 쐈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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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